빠른 이동을 맵에서 하는게 아니고 프라이빗 룸에서 하는건가? 그럼 다시 가야겠네 차는 어차피 가다가 버릴거야 차가워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여기 있다 아니 잠깐 탑승을 해볼까? 생각보다 빠른데? 막 뒤로 들어가고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큰일날뻔님 싣고 가자 흠 넘어져서 놀랬나보네 넘어져서 놀랬나보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오 미끄러질 뻔했어 오 오 와 제대로 잘못 왔는데? 이따 비를 피할까? 스프레이 언제 그치는 거야? 우측으로도 우회해서 가는 게 낫겠지? 못 끝날 것 같은데? 와 여긴 안 돼 위로 올라가야겠다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안 돼 블루팅 캐리어 포기해야 돼 그래 이루고 가자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이거 오를 수 있을까?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 수 있어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이따 비를 피할까? 저기 다리 있다 이따 비를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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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오 미끄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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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야겠다 매일매일이 길고 길길 몽잇 길쟈 길쟈 절망 내가 어디다가 바이크 버리고 가지 않았었나? 내가 어디다가 바이크 버리고 가지냐? 내가 바이크 버리고 가지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건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지금 케이스 순산도가 굉장히 높거든? 스프레이를 뿌려야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BT. 아, BT. 여기 근처에는 없어. 아, 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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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리있다 오! 내 바이크! 아, 이 스프레이는 화물에만 된다 그랬지? 바이크 안녕? 눈, 감자! 안녕! 아니야! 넌 갈 수 있어! 눈 갈 수 있어 그렇지 can't you do it but use it keep on keeping going all the way up an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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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you made nothing too much damage and work 그래 제품만 괜찮으면 됐지 빡세여 뭐 그럼 퀘스트 받기 전에 쉬었다 갈까? 퀘스트 받기 전에 쉬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good morning Sam. Blood collection complete.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화장실을 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중고 부품 배송 배송시간 제한이 있네? 45분? 아, 세다리가 하나도 없구나. 하나 하고 무기는 볼락은 두 개면 될 거야. 리버스 트라이크가 두 개야? 아니, 안 되고 있어. 볼락은 두 개랑 플루팅 캐리어를 뺄까? 일단은 빼자. 어? 내 바이크 왜 저렇게 녹슬었지? PCC 두 개. PCC 하나. 랩에 낮은 거 치우고. 혈액팩 사용된 거. 나중에 재활용 쓰고 저 이대로 가자. 랩의 움직임으로 아.. 바이크로 못 가나? 곤란한데? 아.. 저쪽도 갈라졌구나 무조건 우회를 해야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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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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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